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누넌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은 그레인인데요 자 이번에도 새로운 텍스처팩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이름은 킨더그레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날 오오 뭐지 자 일단은 꽃무늬가 있구요 오 여기 보면은 이런식으로 있네요 여기는 뭐 가족사진 가족사진이래 가족그림 같구요 오 할머니 이거 뭐야 할머니 뭐죠 뭔가 뭔가 오 여기도 뭐 그렇구요 할머니가 그린건가 이상한 옷을 입고있네요 자 일단은 뭐 여기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 그런걸로 되어있고 아 단두네요 아 둘 플레이어우스키는 computers 파란색으로 바뀌었구요 같아서 해설 저희 미ő 빔 vardı 그 things 거기 úng 할머니 얼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가 아닌데 전혀 키드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옷은 키드 같네요 3층 같은 경우는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일단 자동차 키는 똑같고 오 지하실 같은 경우는 더 지하실 같으셨어요 뭔가 좀 동굴 같은 느낌 뭐야 이거 차가 초록색이 됐는데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쓰는데 키더 이거 키더조이 그거 아닌가요? 나 이거 키더조이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에 초코볼 들어있고 그리고 장난감 이거 어떻게 만든거지? 뭐인 뭐 이거 자르면 초코볼 나오는지 자 초코볼은 안나오고 사꿈키가 나왔네요 여기는 뭐 오 저번에 어떤 텍스처팩인지는 잘 기억 안나지만 예전에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살짝 좀 비슷한 느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금고 열쇠 안에 뭐 있었죠? 아 니퍼 파랑키 어 여깄다 자 그럼 마스터키 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할머니 얼굴도 살짝 바뀐 것 같고요 아까 전에는 잘 못 봤는데 자 그럼 이렇게 키더 그레니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설명창에 링크를 네 이렇게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셔서 다운받으셔서 플레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Salt 여러분 그랫고 엣 이렇게